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정지선 지켜요 신호를 지켜요 모든 좌석 안전벨트를 매요 DMV 안 돼요 휴대폰 안 돼요 아름답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에코 에코 드라이브 급출발 급제동 안 돼요 에코 에코 드라이브 우리가 만들어가요 이른 차 운행에 헬멧은 필수죠 학교 앞에 선서행이래요 과속은 안 돼요 음주 운전 안 돼요 행복하고 안전한 교통을 위해 에코 에코 드라이브 조금도 어렵지 않아요 에코 에코 드라이브 센터 종료 에코 드라이브 슈퍼 슈퍼 에코 드라이브 아 모델 에코 빨리